이거 내 표지야 됐나요? 갑자기 왜 까매졌대? 아무것도 안 건드렸대 바텀은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맞다 미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ㅋㅋ 응 아이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뭐야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흐흐흐 감풍난 플레이 뒤통수를 쳤지만 감타를 못쓴는 자르반 선수 젠장 너무 까부네 왜 힐 안줘 힐 질줄 알고 안먹인편에 떼가지고 망했네 아니 탑은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합쳐야지 이거는 아 나 못해 아 희철핀 희철핀 타쿠다 타쿠다 야 우리 점화 세트 많이 먹고 캐리아드야 아 54 게임이 재밌네 아 음 전자로 치료하고 있습니다. 아 퀄 안 터졌어 그 와중에 늑대 막탄을 꼭 키고 오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파 으 으 으 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와우 2차 포탑 먹었어 이건 진짜 캐리 해야 돼 이거는 쭉 빼면 산다 근데 갑자기 여기로 들어가 버린다던가 여기로 들어가 버린다던가 하면 바로 죽죠 진짜 오합지조리다 너무 못사운다 저거 따라가가지고 내가 죽었네 아니 근데 진짜 못한다 우리팀 진짜 이거는 역대급이다 이거 한 명 튕겨도 이기만한 한타였는데 이건 뭔데 도대체 파워만 먹지 말고 키도 드세요 이건가 가东 바 низ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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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unt 스틱 아 반응 빠르네 아 눈치없네 아니 뭐하다는거죠? 이거 왜 여기 안쪽 저거를 지으려고 하는거지? 맨날 받긴 했어 화이트야 언제 캐리해? 시체가 여깄어 뭐하다 그렇게 됐어 제발 시켜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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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불순이 차가워. 아, 크다. 아, 좋아. 빨강이었지 롱 왜 딸방이 나오냐? 바르바는 계속 어디가서 맞고와 한타 다 이겨놓으면 어디가서 맞고와 우리 우산형 왜 안따라고 죽어있어 왜 여기로 갔어 울린건가? 아니 자르반이 계속 어떡하냐 이거 게임 킬 피큐 안되네 진짜 이계수가 없다 게임 올리기 툴 맞고 왔어요 어디서 굿 전방전대 잘 됐다 툴 그냥 치면 이겨 치면 이긴다 했잖아 오오 뭐하는 녀석이야 대단하다 우리팀 너무 과대평가했다 의사님 대시 아낄줄 알았는데 핑을 찍었어야겠다 무슨 일이야 뭐하는 녀석이 사령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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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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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게임이 지고 싶은 거야? 아까 레오나한테도 이니시고 했더니 감탄밖에 안 나온다. 상대팀은 뭔 판단이야 이거. 안 죽잖아. 설마 이렇게 봤나? 안 죽었어? 아 돌아왔구나. 천천히 해. 컴다운 해. 해결나? 또 또 또. 거기 왜 가. 거기 왜 가. 거기 왜 가. 거기 왜 들어가. 이 사람 수당하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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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퀸 왜 쓰는 건데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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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짓 한다. 다르 봐. 이 퀸. 이 퀸. 이 퀸. 이 퀸. 어 뭐야 아 잘못 눌렀어 바르다 행동 보다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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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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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렇게 ㅋㅋ 랑캠이 진짜 좋겠는데? 랑캠이 진짜 좋겠는데? 이겼다 이겼다 왜 이겼냐 이거 아 바론에서 3명 잘라도 이겼지 랑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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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캠이